떨리지? 떨리지 마? 후지 형 떨려? 떨리지 형 괜찮아? 잘해. 긴장을 하니까 언니가 더 긴장했어. 덩달아 긴장한 거죠. 더 떨려, 본인보다 더 떨려 옆에 있는 거다. 동생 사랑하니까 그렇게.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까고 시작할까? 그게 맞겠다. 이렇게? 너 까고 나오냐? 이렇게? 살짝. 까고 다시 입고 입어? 살짝 어깨 걸쳐줘봐. 어차피 걸어 나갈 때 입을 자연스럽게 올려가면 되잖아. 많이 불안해, 초조해. 언니 안 나오네요. 안 뜰 수 있지? 여기. 입술이 말러. 언니 긴장했어? 컬이 간지러워. 너무 긴장돼. 나 심지어 블럭블럭했어. 어떡하냐 이거? 긴장했어. 물을 많이 씹히 먹지 마 하다가 오줌에 넣으면 어떡해. 4분이야, 4분. 준비됐다, 준비됐다. 가자, 가자, 가자. 화이팅! 시현 너 떨려? 너무 떨려요. 화이팅! 갔다 올게. 떨지 말고 오빠도 하는 거 잘 보고 해. 알았어. 우리 이제 밖에서 모니터 봐. 떨지 마이. 언니 이제 애들이랑 저쪽으로 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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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지다. 안녕하세요. 홍진영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하우, 마이콜. 하우, 마이콜. 하우. 하하. 하하하하. 우와, 멋지다. 우와, 멋있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, 노래 좋아요. 또 집에 있을 때랑 그 느낌이 확 좋아. 확 다르네요, 그렇죠? 아유, 힘들어, 진영이도. 아우, 되다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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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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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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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